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서 두번째 열리는 장날 모란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자면농원입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다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싱싱하구요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녹비단이 있습니다 녹비단은요 잎이 아주 이렇게 싱그럽고 널찍하고 또 여기 묵은둥이 같이 보여요 줄기도 아주 굵습니다 집에서 키워보는데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노란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녹비단입니다 여기는 꽃 좀 보세요 손가락 손입니다 값은 2,000원입니다 그 다음 느겔잇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느겔잇이는요 지금은 이렇지만 해각에 또 물이 들면 아주 이쁘더라구요 느겔잇이 1,000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저만 갖기가 미안할 정도로 8,000대 철학 조금이에요 아주 그런데 모양이 잘생겼습니다 철원입니다 이런거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물름도 좋구요 지퍼 모양으로 엣지있게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요술꽃 이야 이거 꽃이 피면 아주 신기하게 참 예쁩니다 한낮이 되면은 이게 꽃이 활짝 피죠 네 그 다음 또 꽃 피는 거 이거는 진주 목걸이 지금 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아도데스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어머 여기 꽃 핀 거 보여드릴게요 아도데스 노란꽃이 예쁘죠 예전에는 나왔는데 한참 뜸하다가 오늘 이렇게 선보입니다 아도데스입니다 천원입니다 그 다음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 보세요 잎을 활짝 펴면 아주 또 예쁩니다 그라노비아 아 여기는 여러가지가 섞여 있네요 지금 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500원 다육입니다 아 이런 거 싫어하구요 사다가 한번씩 해보세요 난상은 어디 있어요? 아직입니다 난상은 없네 보여드립니다 저기 난석 아니 난석이야 뭐 심을 건데 아주 좋습니다 아니 창 같은 거 이렇게 저걸로 누구를 그걸로 심는 거야 난석은 난석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사장님께서 특별 세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원래는 8천원인데 5천원에 이렇게 주시겠다네요 아주 분실합니다 슈퍼클론입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사장님이 특별 세일해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은철아이고요 여기는 파입니다 겹겹이 아주 입장도 널찍하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싸서? 비싸서? 아니 말해봐 이게 좋은데 비싸서? 아니 말해봐 에이콘 철아입니다 그걸 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봤냐 그냥 가져갈게요 이걸로 해 누비, 도나, 금, 아냐 이걸로 해 하나하나 그냥 가져갈 테니까 여기는 가격감이 아주 신비스러운 스누반입니다 여러 개 아니고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얼만데요? 7천원 2개 안은? 아니 돈 거실래요 아니 돈 거실래요 스누반이 금깁니다 얘는요? 다채요 무궁은 돈이 얘는 똑같은데요 여기 아르제 보여드립니다 색깔 아주 이쁘죠 아르제 아르제 바이올레 퀸 바이올레 퀸 물들면 아주 이뻐요. 지금도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플론 창인데 큰 포트입니다. 어쩜 이렇게 화사할까요? 색깔이 멀리에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뻐요. 1, 2, 3, 4, 5, 6, 6, 6주쯤 되어보이는데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여기는 이름이 드워프입니다. 자귀도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는 간주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을까요? 간주 여기 불로초인데요. 이거 제가 많이 길러봤거든요. 지금도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죠? 그런데 가을되면 아주 빨갛게 네, 감사합니다. 끝이 빨간데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요. 꽃도 피면 아주 이쁩니다. 이야 여기 자구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이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여기 바이솜 바이솜입니다. 능견 바이솜 이거 보세요. 아주 이뻐요. 아주 이뻐요. 이거 보이솜 이렇게 파이팅 이것은 이름을 뭐라고 달고 있는지 이것은 은파금 입니다 가장자리 금기 있죠 또 돌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보였었는데요 이것도 아주 이쁘죠? 주걱입니다 이름이 주걱, 모양이 주걱 닮았다 해서 주걱인 것 같아요 여기는 꽃이 피기 직전입니다 아주 이쁜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너무 예뻐요 펜던스입니다 펜던스가 이렇게 새로 나온 입장은 노르스름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네요 펜던스 여기는 또 이러한 다육도 있고요 무녀입니다 이름이 무녀 이거는 천원은 아니고요 아주 큰 베푼입니다 아직 진열대에 올라오지 못한 흑법사 한 상자 가득 들어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고요 흑법사입니다 또 이쪽에도 바위솔들이 지금 미처 진열대까지 못 올라와 있어요 다른 다육들의 자리를 지금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힘든 다육들을 이렇게 모아 두셨네요 어머 여기 선인장 보세요 너무 예쁘죠? 화사합니다 나울입니다 여기는 링구아스이고요 여기 선인장 귀엽죠? 딱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철아가 제품입니다 홍상생술 창입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홍상생술 여기는 칸칸입니다 색감 아주 이뻐요 15,000원 15,000원 6개의 마늘이 마왕이고요 이거는 슈퍼클론입니다 이거가 마왕입니다 15,000원 넣어야 되기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이쁜 다육을 많이 품고 계시는 자매농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나와서 구경해 보시면은 좋은 다육들을 골라 가실 수 있을 거에요 어머 하마터로 면 빠트려버렸구나 네인드랍입니다 여기 드랍 좀 보세요 얼마나 잘 생겼습니까? 네인드랍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햇빛 잘 보여주면요 드랍이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요 햇빛이 못 받으면 드랍이 좀 작아집니다 오늘 색감 너무 이쁜 다육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